그럼 이번 시간에 접근제어제를 사용하는 이유, 또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면 은행이 있을 때, 그 은행을 하나의 객체라고 우리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고객이죠. 이분도 고객, 이분도 고객. 그런데 은행은 은행에 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에 있는 이분들이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고객과 만나는 일을 하는 분들이죠. 그게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쪽에 퍼블릭이라고 한다면, 은행에 있는 것 중에 외부에 있는 접근이 아주 엄격하게 차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들어있는 이 금고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금고는 그 조직 안에서도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접근이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은행의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프라이빗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퍼블릭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면 이 은행에는 고객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퍼블릭한 영역과 프라이빗한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의 객체에서 퍼블릭과 프라이빗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예제에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액세스 데모라는 클래스 안에서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A 클래스의 Y라는 메소드, Z라는 메소드, X라는 메소드에 액세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액세스 데모 1이라는 클래스가 A 클래스에 대한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 고객을 응대하는 창구가 바로 퍼블릭으로 지정돼 있는 Y메소드, 그리고 X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해놓은 것이 프라이빗이고 바로 Z메소드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Z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은 고객인 액세스 데모 1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 A는 X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Z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조금 더 실전적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예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alculator.demo.java라는 파일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기본 계산기 예제에서 변경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계산기에서 sum, 이 데코는 데코레이션이라는 뜻이고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10과 20을 더한 결과의 앞뒤에다가 더하기라고 하는 장식자를 다른 겁니다. 예쁘진 않지만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일 뿐이에요. 실용적인 예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sum, 데코, 마이너스라는 것은 10과 20을 더한 결과의 앞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배치하는 그러한 메소드이고요. 이 메소드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system.out.println 그리고 앞에 더하기, 뒤에 더하기. 그리고 가운데에 언더바 sum, 괄호, 뭐죠?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언더바 su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sum, 데코 플러스나 sum, 데코 마이너스나 합계를 출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아니, 다 동일하지만 각각의 메소드는 어떤 것은 더하기의 장식자, 어떤 것은 빼기의 장식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메소드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공통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따로따로 구현하면 코드의 중복이 발생하고 코드의 중복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공통적인 부분을 별도의 메소드로 빼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sum이라고 하는 것, 합계를 내는 요것은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private로 접근 제어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더바 sum을 하게 되면 return한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는 장식되어 있는 결과만을 출력해야 된다라는 제약사항이 있는 로직이라고 한다면 장식해서 출력하는 내용은 public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실제 계산이 일어나는 부분,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private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자들이 내부의 메소드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setOperLens를 했을 때 10과 20이라는 값이 세팅이 되는데요. 자, 그 값은 이 부분에서 지정이 되죠. 그리고 그 값은 다시 여기에 있는 이 전역 변수의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역 변수인 left-right의 값이 기존의 코드와 다르게 private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private로 지정이 되면 private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자, 여기에다가 제가 코드를 넣는다고 할게요. c1.left는 100을 통해서도 이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변수인 left의 값을 여러분이 직접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변수를 직접 변경하게 되면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값이 바뀌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어떤 값을 값에, 값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set-offer-range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항상 양수여야 되는 제약상이 있는데 누군가가 음수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로직은 이상하게 동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left와 right라고 하는 이 값을 private로 지정하게 되면 자, c1.left는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걸 실행해보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아예 컴파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부적인 메소드의 어떤 클래스의 상태를 바꾸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는 private는 어차피 자기가 사용할 수 없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죠. 그리고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소드들에게만 신경을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캐클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자가 받았을 때 캐클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더 적은 매뉴얼로 그 메소드를, 그 클래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의도되어 있는 UI들만 UI라고 하면 변형으로는 단어를 쓰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들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도 private 또 public이라는 것에 차등을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